네, 위대한 부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일남성교회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밀린 헌금 내시려고 교회에 오셨는데 따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싶었지만은 혹시 민폐를 끼칠까봐 나오지 못했다고 말하여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샘손누내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도 사순절을 아주 뜻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에스라 정경인 수요기도회 시작한지 벌써 7주가 지났고요. 은평구청 앞에서 하던 시의도 이제 5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참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시의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또 참여해 주셔서 어려운 십자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의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학과 구청이 교회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나저나 기뻐하기는 조금 이른듯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지만은 아직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학과 구청은 교회시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또 빨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사업 시행인과도 통과하고 이 재개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동안 조학과 구청은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신뢰가 깨진 가운데 있고요. 또 지금까지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학과 구청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대하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교회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교인의 기도의 힘이 무척 필요합니다. 우선 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이 교회와의 대화에 잘 참여하고 또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구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이 교육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지역의 재개발의 총 책임자로서 또 책임 있게 조합과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발이와 또 실무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곤략과 싸우는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된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와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와 잘 훈련된 군대만 이 전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였습니다. 7일간 전쟁을 치르면서 6일간은 온 백성이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면서 열고성을 돌게 하였고요. 마지막 7일째에는 여섯 바퀴를 침묵 가운데 돌게 하였고 마지막 일곱 번째를 돌 때에는 온 백성이 다 함께 크게 함성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단순하고 유치한 전략으로 가난 최강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였던 전략이 무엇인가요? 단합된 힘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임주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크게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너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저 단순하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임주한 능력을 느끼고 이 시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조합과 구청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죠. 이 영적인 싸움을 잘 마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겟세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멋지게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죽음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찬미하면서 감남삼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도한 곳은 겟세만의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만이라고 하는 동산의 그 뜻은 기름을 짜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아마도 이슬 백성들이 이 근처에서 기름을 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곳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운 감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고 슬퍼하였고요. 동양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때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오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욕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왔을 때 역시 그들은 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크게 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처음과는 달리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게스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에는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게스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제책의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게스만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기도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게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슬퍼하시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문제도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용기 있게 행동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고 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승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게스만의 동산이었습니다. 게스만의 동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를,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로 감남류를 짤 때 어떻게 해야 기름이 나오나요? 올리브 열매를 완전히 으스러트릴 때 그 모습이 완전히 분쇄될 때 그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 기름이 나오질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기름을 짜듯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였습니다. 36절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고요. 또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 찾아와서 기도를 독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다고 한 뜻은 온 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36절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잔은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잔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의 잔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 보면 22장 41절 10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 힘이 드셨는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을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십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온전히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보면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을 소개하였습니다. 불이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억울함으로 풀어달라고 호소한 그 가부 그 가부를 기도의 모델로 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부에게서 배우라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불이한 재판관도 가부에서 오늘 들어주시는데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피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캐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캐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하고 기도를 마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참 좋은 보시냐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세상에 안 계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반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참 일방적이고 위기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캐스만의 동산에서의 밤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긴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의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운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운대로 하오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으로 아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듯이 히브리 사람들도 아바라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는 이 어려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먹고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잔을 옮겨달라, 십자가를 물러가게 하는 기도가 변하여서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편 131편에서 다이슨 어려운 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다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아버지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기도하게 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주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우리에게 다친 어려운 문제를 묵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나스리는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만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는 마치 죽을 사람처럼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때 다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재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삶이 유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참 잘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변화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시 결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여사가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구원의 여사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단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시고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YMCA에서 어린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는 모습을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수영을 할지 모르는 두 살, 세 살, 네 살 또래의 그런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과 친해지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아이들이 처음 물에 친해지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게 합니다. 엄마같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홀로 이 수영장에 뛰어들게 합니다. 수영강사가 앞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점프하게 될 때 아이들은 겁도 없이 확 뛰어듭니다. 아이들은 물이 무서운지 알죠. 물에 빠지면 물 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강사가 점프할 때 아주 겁도 없이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들면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되고 자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드는 모습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참 아이들의 믿음이 위대하다, 숭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물속에 뛰어들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나도 뛰어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때 저를 영화에서 점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프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루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주민 영화에서 점프하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고 또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돌께서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점프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길이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일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주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순례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